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강 인강 반갑습니다 자 오늘 멤버들과 오늘 정말 재미있는 미니게임 벌칙 걸고 할거에요 어 멤버들 소개하고 게임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택댕님 반갑습니다 월월월월월월월 어 저 오늘 스킨이 택구입니다 아 백구 백구 네 반갑습니다 강아지 자 안녕하세요 쥐넷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쥐넷 쥐넷댕님 오늘 말투가 왜그러세요? 으왕 이제 엉덩이에 주사 바늘 꽂 practice 아시는분표 인명 respect 근데 꽂아izer 아버지 그렇다 받아라 쥐오오오옭 감기가 나오 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덤덕이님 반갑습니다 아 네안녕하세요 덤덕이님 어딜 보고 말씀하세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지금 주사 맞고 오셨죠 아 네 맞아요 아 네 침بل아드릴게요 으 소 pse 월월월월월월월 아 개 소리가 들리네요 개소리하면 개소리 할거에요 아 개짓 하지 말라데요 안녕하세요 다미오님 아이엠 다미오 다미오님 오늘 로봇이세요 아이엠 다미오 네 문자 할게요 안녕하세요 요롤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스키님 정말 여고생이시네요 아 네 뭐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여고생 순수 여고생 완전 귀여운 여고생이죠 아이엠 다미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위에 계신 태양 이수호님 반갑습니다 어! 반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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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 멤버들 소개했으니까 오늘 게임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이 게임은 탑을 파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임이에요 네 탑을 파는게 아니고 눈을 파서 자 눈을 파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 첫번째는 카메라맨입니다 이거는 그냥 관찰하는 거고요 두번째는 모르겠어요 네 랜덤이고요 랜덤이군요 랜덤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 다이아 삭과 다이아 투구를 가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활을 쏠 수 있는 아처에요 자 얘는 크리포를 소환할 수 있는 네크로멘서 같은 거네요 네 이 친구는 텔레포터라는 직업인데 엔더진즈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어 얘는 뭐죠 얘는 뭐야 아는 사람 얘는요 달걀을 던지는 애에요 달걀을 던진다 아하 달걀을 던져서 떨어뜨릴 수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빌더라고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눈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직업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 좋을지 잘 선택해주세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바로 누르면 되나요 아 나는 직업을 자 오늘 꼴등에게는 엄청나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고요 이번판은 연습게임입니다 연습게임 무조건 2캐르트가 좋을 수 밖에 없어 아 어디 2캐르트 하지? 아 너무 고민되는데 역시 난 똑똑하구만 아이엔답이요 됐다 됐다 자 좋습니다 자 모두 직업을 고르셨나요? 하이하이 덩덩이님 빨리 골라도 되요 어 시작했다 자 이제 여기서 상대방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자 6초 후에 시작하구요 자 좀비는 어 그겁니다 과연 그게 뭐죠? 방해하는 인물인가요? 방해하는 인물입니다 좀비를 피해서 살아남는게 목적입니다 자 과연한테 눈을 던져 눈을 파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는건데 어 막 떨어지는데 야 크리퍼 뭐야 요루루 소리봐봐 야 크리퍼 뭐야 야 크리퍼 뭐야 요루루 소리봐봐 야 이거 딩밥감 넘치는구만 저 위에 하늘에 야 덩덩이 일로와 아 안되지 안되지 나눈숨이의 한닷 오오오오오오오 덩덩이 일로와 똥을 싸 질러주지 와와 크리퍼 뭐야 크리퍼 뭐야 똥을 싸 질러주지 어떻게 일로와 텍클 일로와 텍클 일로와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 오케이 자 이거..와 이거 큰일났다 위에 지금 다 파데있거든요? 아는 승리 간다 떨어지면 안되 안되지 안되지 아 이거 없어? 지금 아래 아무도 없네? 다 위에 있나보다 올라가겠다 올라가겠다 안되!! 아하하하하 이게 뭔 소리야? 아아아해 지는 깨지? 지나들이가? 안되지 안 되지 아무도 못들어오셈 택구야 가라 왜이래?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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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자 좋구 아무도 못들어오셈 좋아 좋아 나 다시 올라왔어 탐이요 탐이요 아하하하 탐이요 따라갔다 왜 안나해? 따로 탐이요 일로와 어? 그래 지나자나 아..지난데? 아 지나자나 오늘부터 지나지 어 뭐야 다미어 어떻게 살아있어? 다미어 어떻게 살아있어? 다미어 탈락했구요 다미어하고 요르르 탈락했습니다 다미어하고 요르르 탈락했습니다 아 이거 크리퍼 누가 소환한거야 이거 야 크리퍼 너무 까탈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아 진짜 친구들이에요 와 친구들이 너무 강한거 아니야? 아 말 잘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어 이제 데스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TNT가 터져요 어 어어어 회 sixteen 생각않은 아래가 좋습니다 아래가 좋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네 무조건 위에잇을거에요 야 뭐야 얘 누구야 ZN sousравля쬬네? ZN 쪽nd ór graduates 안녕 ZN 쪽nd 어허어어 너희들은 이 신발은 없답니다 내 신발이 보이그나 엥? 와 이거 크리퍼가 너무 카탈스러워 ほ어어어 자기가 따라다니는데? 어 왜 날 따라가질 뻔해서 팀키나는데 팀키나는데? 자 오케이 자 이제 남은 사람 덩덩이 뒤늦대 이겨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주완? 주위따라 1대1 야 주위따 일로와 주위따 일로와 뭐야 뭐야 주위따 뭐야 예에 1등 아 이런식이구나 자 여러분 이게 연습게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게임에 들어가볼까요 자 이거를 룰을 바꾸겠습니다 1등하는 사람이 시키는걸로 하겠습니다 왕 게임하겠습니다 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을 골라주세요 빌더가 좋은거 같아 빌드 빌드 이걸로 해야겠다 오케이 이 녀석이 좋았어 이 녀석이 빌더가 짱이라고 빌더가 짱인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다 공격적인 애로 아 활 활로 하자 활로 아처를 해서 떨어뜨리는거야 좋아 나랑 같은 마음을 하고 있구만 꾸롱꾸롱꾸롱꾸롱 자 여러분 지금 다 고르셨죠? 자 이번엔 본게임입니다 1등이 시키는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자자자자자 여기서 이제 여름몰이 들어갑니다 아까 1등한 사람 누구야 위험해이지 가장 잘한다는 사람이다 위험해 위험해 내가 볼 때 이거 위험맨이 1등 한번 해보니까 또 1등 할 줄 알고 지금 왕김으로 바꾼거임 시킬라고 시킬라고 그랬던거임 바꾸다 진짜 아까 누가 마지막까지 살았면 돼 주인대님 네? 저랑 팀 고 팀 여러분들 저 이결맨님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결맨님을 못 참으시다 형 야 이결맨님을 못 참으시다 형 아 제대에 팀 팀 죄송한데 저는 쪽수가 많은 쪽에 묻겠습니다 2대 5 가능? 주인대님 만약 제가 1등하면 님 가만히 안 둬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1등하면 님 가만히 안 둬요 그런 줄 아세요 알았어 알았어 아 나왔다 이노래 이노래 오지마요 오오 위험하네 이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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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와 이거 좀비들이 많아가지고 이노래 이노래 좀비들이 많아가지고 어 늑대 안녕 아 안돼 아아 야 이거 위험한데요 엄마 오오 떨어져 떨어져 아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진짜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다골치지 마세요 오오 다골이 너무 심해요 오오 저 무슨 소리죠 저 혼자 했는데 아 그런가 아 아 진짜 이따 싸우자 이따가 이따가 아 요로르님 어디가세요 요로르 잡아 요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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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올라오세요 요로르 반응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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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르르 죽여 요로르르 요로르 2층 요로르 2층 요로르 2층 어 뭐야 아무도 안죽었어요 아 태태기 죽었네요 태태기 태태기 꼴등입니다 오 이거 폭탄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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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위험해 위험해 야 뭐야 저거 이수관 아니야 저거 어 주크박스당 주크박스에다 무슨 짓을 하려고 으음 이렇게 아 지금 같이 죽었다 야 이거 아슬아슬한데 아 뭐야 요로르 활 쏘는거야 쏘아 아 아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쏘지마라 아 이건 나거든 아 그러니까 단면이 머리가실라고 아 이거 뭐야 왜 터져요 어? 원래 활이 터져 올랐네 아 누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네 올라가야지 그럼 뭐야 얘 아니 너는 못 만들어 놓은거야 어 이거 누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요로르 어 나 지금 공격하는거야 아아 너 죽였다 요로르 나 잘못 건드렸다 너 죽었다 진짜로 잘못했어요 하하하하 빌어라 빨리요 잘못했어요 어 뭐야 요로르 비용설밖에 안 들리는데 야 이제 TNT 떨어집니다 우와 TNT 떨어집니다 잘 살아남길 바란다 야야야야 오 래스 TNT 타임 TNT 타임 우와 크리퍼 장난이게 터진다 와 죽을뻔했다 방금 야 요로르 나 쓴거냐 요로르 나 쓴거냐 요로르 나 쓴거냐 요로르 나 쓴거냐 죽었다 야 이거 1등 누가할려나 다 살아있어 패티기 빼고 야 이걸 죽네 난 살아있어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너무해 TNT가 너무 화끈하게 떨어져요 어이 아니 수건이래 느낌 왜 그래 대체 나한테 아까부터 어 아 요로르 하지마 아 요로르 너 죽었다 미친 작전이야 요로르 너 죽었다 과연 내 1등은 누구 나 김환영을 믿고 있긴 했어 요로르 너 죽었다 진짜로 요로 쏘지말라 했다 진짜 요로르 니가 최고야 오 요로르 니가 최고야 야 니네 아까라 저희따 너 죽었다 1등하나 니는 오케 이슥건 잉여맨 요로르 라구 잉여맨 요로르 니가 최고야 요로르 니가 최고야 요로르 니가 최고야 쏘지마 요로르 니가 최고야 요로르 니가 최고야 요로르 니가 최고야 요로르 니가 최고야 요로르 니가 최고 요로르 니가 최고다 요로르 니가 최고집다 요로르 니가 그대로 하세요 요로르 니가 perception 아 그래요? 숙청일 시간 숙청 아 역할 정해주면 되는거에요? 숙청일 시간 아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자 게임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도 됩니다 뭐 요루루님한테 누나라고 불러도 되고 뭐 이런것들 알잖아요? 요루루님? 이녀맨님이 평소에 했던 행시를 보십시오 맨날 피임치킨몰이야 이러면서 요루루누나 왜그러세요 요루루누나 왜그러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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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야 무슨소리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이 차이가 열 손가락이 넘어 요원아 멤버들 한 명하면 돌아가면서 아양 한번 떨어봐라 아양 아아 빨랑빨랑해봐 아 왜그래 나한테 나한테만 그러는게 어딨어 빨랑빨랑해봐 우리 요루루님께서 시키는건데 안하겠단소리냐 제가 마음에 들면은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시킬수있는 알겠습니다 알게요 하나 둘 셋 아아아아 아잠안돼 인정못하 아 왜요 1대1로 해줘야지 요루루누나님이 그거 하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인가요? 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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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만 할게요 그럼 저 한번만 한번만 태택이님하고 주일대님하고 단비원님한테 가서 아 누나 사랑해 빨리 해주세요 누나 사랑해 어? 어 좋은데? 그러고서 단비원가 바로 이수근한테 어 오빠 오빠아 이렇게 하면서 뽀뽀 짝 해주고 덤덩이가 갑자기 이제 이수근한테 어 그게 무슨 짓이냐고 어? 뭐 이 오빠는 내꺼야 라고 해서 끝내주세요 네 해주세요 빨리 네 아니 이게 역... 아니 너무 많은걸 빌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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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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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말이 돼 기회가 오면 그냥 놀이줘 빨리 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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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게 오늘 아 승훈아 빨리해 너무 좋아해 빨리 해주세요 빨리 자 한번 해보거라 빨리 해줘요 누나랑 한번 해보거라 싫어 아 빨리해요 아 이거 게임인데 어? 게임인데 아 이거 빨리해 내가 해야된다고? 아 형 먼저 해 형 먼저 해 형 먼저 해 형 먼저 해 아 알았어 빨리해보거라 알았어 주일대부터 해 주일대부터 해 어 그런게 있어 형 먼저 해 그러면 네 저부터 할까요? 형 먼저 해 어 해 먹어라 우리 여맨이 한번 해보거라 우리 여맨이 그래 내 차 그 다음번 해보거라 아 주위야 형이야 형이 형제 형이 해 형이 해 형이 해 형이 해 빨리해요 어른 갑자기 Над혀이 아 이 시작 아 지휘이 이때 나중에 벌칙이야 나중에 나중에 싸우놓을꺼야 일이었 armp pay 돼지 일루와 거라 꿀꿀걸이면서 한번 와보거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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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거라... 아 해 봐 그냥... 빨리 해 보거라... 어디까지 안 할거야... 빨리 해... 으으음... 죽 대... 으음... 뭐... 쟤... 뭐... 아니 누나가 그렇게...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 빨리 해! 크... 으음... 으음... 오열하는데? 오열?? 빨리 한번 해! 으으으으으핳핰ㅋ 빨리해주세요 빨리해 자치를 씻어버려 어흐흐흦핳핳 ŞAH 빨리하라고 흐흫흐흠 사랑해 흫흫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 자 이제 이수윤이 올라오세요 어헤 아 시금땀났어 으어어어 오빠 오빠 호 흫흐흫흐흫흫흫흫흫흐흫흫흫흫흫 내 벌칙 아닌거같은데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이순언니 올라오세요 어허 어 식은땀났어 어허 오빠 오빠 호 하하하하 이거 내 벌칙 아닌거 같은데? 아님이요 어허 오늘따라 좀 오빠 오빠 사랑해요? 빨리해 그래 미호야 여기까지와서 무슨말이 있다고 이렇게 왔지 오빠 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사랑해 사라앙 으아아아악 눈으로 들어오세요 abra긋났어요 범둥이님은요 누나 사랑해 누나 사랑해 빨리가세요 Notes veto 범둥이님 빨리 가서 빨리해요 빨리 아이해 범둥아 이거 원래 신고신끼야 빨리해 자세해 오늘부로 멤버 탈퇴하겠습니다 아 정말 계속 그러면 이 세부를 혓바닥 내려친다 빨리해 야 요로 해봐 빨리 아니 니가 하라고 빨리해 요로는 1등이야 1등이라고 와 진짜 말도 안된다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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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럽게 아 사랑스럽게 해야해 사랑스럽게 아 어떡해 이걸 아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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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빨리 이거만 하면 끝나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발 이발 좋아요 구독하기